자 우리 선수들 이제 인성부터 돌면서 우리 정말 이 결과를 함께 만들어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인천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선수들 이동해주세요. 선수들 이동해주세요. 선수들 이동해주세요. 선수들 이동해주세요. 우리 선수들 1년도 서주세요 여기 계신 우리 자랑스러운 인천 팬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오늘의 이 결과 내년엔 더 높이 인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천 팬 여러분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선수들 1년도 서주세요 자 선수들 인사 준비 자랑스러운 인천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년 인사 여기서 다시 한 번 인사할게요 자 다시 한 번 인사